안녕하세요 여러분 ES컨설팅의 노하영입니다 해당 자료는 ES컨설팅이 추진하는 한국어 교육개발 프로젝트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한국어 공부 시작해 볼까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15장 교통 1의 어휘입니다 단어별 남성 여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남성 목소리 종료 후 여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각 2회씩 들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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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기차 택시 택시 지하철 지하철 오토바이 오토바이 자동차 자동차 배 배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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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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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 전차 세움 세움 시클로 시클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얼마나, 얼마나, 언제, 언제, 왜, 왜, 택시요금, 택시요금, 택시를 부르다. 택시를 부르다. 택시를 잡다. 택시를 잡다. 교통비. 교통비.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버스 정거장. 버스 정거장. 고속버스.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내버스. 버스 터미널. 버스 터미널.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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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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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표소. 매표소. 지하철역. 지하철역. 지하철 노선도. 지하철 노선도. 기차역. 기차역. 공항. 공항. 주차장. 주차장. 주유소. 주유소. 횡단보도. 횡단보도. 육교. 육교. 지하도. 지하도. 신호등. 신호등.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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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도로. 타다. 타다. 내리다. 내리다. 갈아타다. 갈아타다. 길이 막히다. 길이 막히다. 시간이 걸리다. 시간이 걸리다. 교통사고가 나다. 교통사고가 나다. 잘 따라오고 있죠. 다음은 여성 목소리입니다. 버스. 버스. 기차. 기차.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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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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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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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자동차.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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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비행기.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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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 전차. 세움 시클로 어떻게 얼마나 언제 왜 왜 택시요금 택시를 부르다 택시를 잡다 택시를 잡다 교통비 교통비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 버스정거장 버스정거장 고속버스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내버스 버스터미널 버스터미널 교통카드 교통카드 마을버스 마을버스 매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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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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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노선도 지하철 노선도 기차역 기차역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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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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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주유소 횡단보도 육교어 지하도 신호등 고속도로 고속도로 도로 도로 타다 타다 내리다 내리다 갈아타다 갈아타다 길이 막히다 길이 막히다 시간이 걸리다 시간이 걸리다 교통사고가 나다 교통사고가 나다 오늘도 한국어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그럼 안녕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